위험한 상견례의 두 주인공 분들을 모시고 과연 이 행사를 또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하는지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위험한 상견례의 김진영 감독님 그리고 주연 배우 송새병 이시영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좋은 박수 축하드리겠습니다. 와 세상에! 안녕하세요. 위험한 상견례에서 현준 전라남자 역을 맡은 송새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세 분 조금만 좀 앞으로 나와서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너무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. 이시영씨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도 선배님 말씀과 같이 우리 이웃나라랑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잖아요. 우리 작은 힘이 모아지면 지금 그곳에 계신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아 예 지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분들이 지금은 보통을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곧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꼭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. 송새병씨도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정말 그 프로코스터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본에 일어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어찌됐든 그것도 한 지나가더라라는 말이 있듯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지만 오늘 이 행사가 우리 김진영 감독님하고 이시영씨하고 송새병씨가 직접 기획을 했는데 이시영씨 송새병씨의 모금을 이루시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